오늘 무대는 국보이라는 곡과 나같은해라는 2집 타이틀곡이었는데요. 모두 아세요? 네! 아시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공연을 가면 국보이 때 후렴 부분에 숨차게 후렴 부분에 저희가 따라 불러달라고 요청을 드리는데 오늘은 요청을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도 국보이를 따라 불러주시더라고요. 맞아요. 맞아요. 재창 시민분들 짱! 여러분! 여러분 같은 분들 최고예요. 아 그리고 오늘 사실 청소년을 위한 문화 페스티벌이라고 들었는데 아쉽게도 저희 청소년인 혜연이가 참석을 해서 못했어요. 아 저 저 저 만 19세! 어 너 빠져! 그래도 저희 아직 청소년 같아 보이지 않나요? 네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쨌든 이렇게 비 오는 날이라도 불구하고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이 좋은 공연에 참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다들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! 그러면 저희 구구단이 보여드릴 마지막 무대가 남았는데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무슨 노래야 해요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뭐라고요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거요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저희 구구단이 보여드릴 마지막 무대는 더부치라는 곡인데요. 고맙습니다. 일단 오늘 정말 이렇게 습한 날씬데도 불구하고 공연 이렇게 보러 와주시고 저희 구구단도 이렇게 환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저희 구구단 좋은 모습으로 만나러 올 테니까요. 항상 많이 예뻐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단체에서 이제 그리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구구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까지 호응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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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